대표회장님, 취임사가 있겠습니다. 4대 대표회장 한영희 목사입니다. 연하가 공수관정, 하나님께서 이처럼 저를 사랑해주셔서 여기까지 인도하신 우리 예배네스레 하나님 앞에 먼저 큰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날씨가 쌀쌀음에도 불구하고 옆에 머들거리, 건들거리에서 찾아주신 이 자리에 참석하신 우리 모든 목사들을 위해 우리 정경회장에서 숙사하신 모든 분들에게 진심으로 고맙고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자리에 우리 이사장님이 참석을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원창계 모두이시면 좀 애석한 마음으로 받지만 그래도 우리 1대이신 우리 한영희 목사님 우리 한기부를 통해서 일어서라는 강한 메시지의 말씀에 큰 힘과 용기를 얻게 하시니 정말 우리 1대 대표이신 우리 한영희 목사님 정말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아직 축사는 제가 듣지는 못했지만 축사를 저를 통해서 해주신 우리 증경 30대 대표 우리 강풍일 목사님과 더 나아가서 35대이신 우리 엄정훈 우리 목사님 진심으로 고맙고 감사를 드립니다. 백선총동문회 대표이장이신 우리 신동훈 목사님께서도 저에게 경려사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에 진실로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2, 3대를 역임을 하셨고 정말 여기까지 함께 지내왔고 함께 웃으며 함께 동력했던 우리 3대 이우카 대표 목사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중요한 것은 절을 여기까지 치워주셨고 또 낙회하셨고 인도해주신 첫째는 우리 근영주의 모든 성도들 각진히 하나님의 영광을 전부 올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